안녕하세요. 저의 마그레트입니다. 철판 분리 자석은 겹겹이 쌓아진 철판을 분리할 수 있는 자석 예능품입니다. 기름이나 그리스 등에 의해서 서로 밀착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철판 분리기를 사용해 주시면 쉽게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. 철판 분리기는 3개로도 충분한 분리가 가능하지만 두 개를 같이 두고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며 강판의 크기나 중량, 향상에 맞춰서 연결 사용이 가능하면 보통 두 개가 한 세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가공성이 좋아 원하시는 규격으로 제작도 가능합니다. 일반적으로 사각 타입이 가장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굴곡진 철판을 분리하시려는 경우에는 원형 타입으로도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굴곡진 철판이 있고요.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. 간단한 구조로 제작되어 잔고장이 없고 기계 부착이 용이하며 강판 공급 라인으로 한 장씩 철판을 집어넣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철판 분리자석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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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